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리쥬해! 안녕하세요, 조영관입니다. 채연, 너는 저희가 또 뭘 하러 왔느냐?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오늘 날씨 요즘 덥잖아요. 그렇죠. 정말 더워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로 인해서 더 더워지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바로 The Lover Challenge랄 거예요. 저희가 The Floor is Lover라고 하면 바닥이 용암으로 변해요. 그래서 바닥이랑 무조건 떨어져 있어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 The Floor is Lover! 자, 이런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바로 오늘 한번 챌린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do it! 지금 재현이가 다리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중인데요. 재현이가 나오자마자 바로 한번 챌린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아, Floor is Lover! Floor is Lover! Floor is Lover! 지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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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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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멈췄게 아 되었어 친구야 플로어 이스라버 니 왼쪽다리가 타고 있어 플로어 이스라버 내 왼쪽다리는 새로운 세계를 두고 왔지 더 플로어 이스라버 재현아 더 플로어 이스라버 거기 안돼 거기 잠겨 거기 잠겨 재현아 그냥 가져와 마이씨 그냥 가져와 이제 저 초코틱 이스라버 저 체리 이스라버 플로어 이스라버 승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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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어 이스라버 플로어 이스라버 유 버린 유 버린 플로어 이스라버 오케이 유 세이브 재현아 어젯밤서 자던데 잠들었어요 나 플로어 이스라버 안아줘 더 소파 이스라버 더 플로어 이스라버 더 플로어 이스라버 내 왼쪽으로 시댁 두고 왔다 더 기타 이스라버 더 페이스 이스라버 자 포로어 이스라버 포로어 이스라버 포로어 이스라버 이 형의 가상은 아직 포로어 이스라버 오케이 뭐? 디스펙 이스라버 에러운데 엔 스페 이스라버 디스페 이스라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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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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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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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짓어봐 그리고 라바는 자신있어 라바, 당신은 라바 당신은 라바? 당신은 라바 나는 용암바닥이다 네! 네! 저희가 라바 챌린지를 한번 해봤는데요 엔딩 멘트를 까먹었어요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목소리로 나바 여러분들께 이렇게 엔딩을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지금 현재 자막이 보이시죠 자막보면 자막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라바 챌린지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 세상엔 매달릴 곳이 참 많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된 챌린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의 영상이 용암처럼 뜨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조금 더 핫한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하나 둘 셋! 아리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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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쥬얼!